오늘은 세 번째날 아침입니다 우에시바 커피라는 곳으로 밥을 먹으러 가요 잠깐만요 리나? 이 지도상에 얘를 못 참겠어서 그리고 난 이거 마음에 들 것 같아,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A 세트 1 C 세트 1 커피 2 드립 커피 이 토스트랑 커피랑 해서 7,200엔 한 7,000원 정도? 음,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, 가자 안녕 안녕 일단은 받았고 짐 맡기면 감사합니다 끝! 야, 이제 카메라 가자 좋다 홀가분해 난 지금 체크아웃이 너무 빨리 끝나서 기분이 좋아졌어 술을 사러 왔어요 술을 사러 왔어요 이쪽에 주류 코너가 있습니다 산토리 위스키랑 그다음에 글램피딕 사러 왔습니다 산토리 위스키 이걸 살 겁니다 이거 하나랑 글램피딕 글램피딕이 아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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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색가 4,619엔 요걸 살 거예요 유니클로를 들렸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 아, 피카츄 요 피카츄 티셔츠를 샀고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거 혜민이 거 샀는데 요거 쿠롬이랑 먼잡기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거 혜민이 티셔츠 샀어요 너무 귀여워 애들 거 아동용으로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피스 원피스 오타쿠랑 와 포켓몬 오타쿠는 너무 귀엽다 티셔츠들 진짜 신나게 쇼핑한 김여린입니다 마지막 쇼핑입니다 이온몰에 왔어요 나한테는 여기가 디즈니랜드다 야 면세 카운터 면세 카운터에 왔어요 이온몰 오셔가지고 텍스트 프리 받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되게 사람도 적고 솔직히 좀 여기를 강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큐트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한가하고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아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사실 분들은 동큐트보다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온몰 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 코스로 장보기 마지막 코스로 장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엄청 이마트에 담아도 막 장바구니 두 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0만 원어치 남았는데 이게 내가 사는 거 짱 많이 샀어 또 도로로 도로로로로로로 culture 사서 11,665엔을 샀고 862엔 부갓 쓰인데 이거는 Lacribe 포켓몬스터 후리커케랑 그리고 카레 엄청 많이 샀어요 좋아하는 맛이여가지고 다 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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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초콜릿 그리고 요거 스콘스프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제 이거 가서 잘 담으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장을 다 받고 시간이 없어서 브레드 팩토리 그냥 간단하게 밥 먹기로 했어요 렌이랑 그냥 아침에도 빵을 먹었지만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샌드위치 하나 사서 커피랑 빠르게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샌드위치랑 아이스커피 먹기로 했어요 아이스커피를 따로 한 개 요거를 열어서 여기다 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스 머신 한 번만 누르래 나 지금 길게 눌렀다 어 살짝만 눌렀어 어 이게 맞아 아니 지금 방금 우리 자리도 연구해 주시고 아이스커피만 머신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아 되게 친절하시다 오 됐다 좋다 좋다 어우 시원한 아이스커피 오우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무한감사 응 무한감사하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계란산드위치 완전 대만족 진짜 맛있어요 최고 나 바보게 됐다 야 또 응? 지금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안 찍고 있었고 일단 여기 이 지금 택시를 탔고요 왜 웃지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게? 아니에요 방금까지 겁나 열심히 리액션하고 찍었는데 녹화버튼 안 누르고 있었어요 바보지 됐어 아무튼 이 봉투 둘 셋 넷 그다음에 내 가방 여린이의 이 쇼핑 쇼핑 야 미친 유니클로 너무 귀여워 어떡해 15벌 29만원 면세에서 29만원 진짜 귀여운 걸로 잘 골라왔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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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입지 입어보시오 알았어요 아무튼 쇼핑 되게 잘했고 재밌다 아 일단 너무 우리 지금 딱 8분 거리인데 너무 날씨가 지금 밖에가 더워가지고 여기를 걸어가는 거 이걸 들고 걸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될 거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진짜 미련해 보인다 일단 공항으로 갑니다 안녕 마지막 후쿠오카 잘 안착했고 이제 출발합니다 공항으로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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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지금 잘 놀다가 공항으로 갑니다 너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튼 후쿠오카 잘 놀고 갑니다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즐거웠니?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다 들어왔고 이제 비행기 탑니다 너무 택시 아 캐리어가 없으니까 너무 못한다 아 너무 힘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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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천에 도착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왔다 야 야 나 보따리 상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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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지 아니 그리고 이게 끝이야 여기는 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랑해야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다녀왔습니다 아 좀 쪽팔려 약간 차피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